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이제 곧 3월이고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신학기가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나 교재 구입도 그 중 한 가지인데요. 수강신청이 끝나면 해당 과목 교재를 사려고 여러 서점이나 헌책방도 찾곤 했습니다. 조금 더 예전으로 올라가면 사실 교재를 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학교 내 복사집에 교재를 맡겨두었으니 재본할 사람들은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대학교 전공서적은 참 비쌉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인상으로 책값까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책을 사고 있을까요? 새학기를 앞두고 각종 커뮤니티와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각종 교재에 불법 디지털 파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교재를 주문하면 스캔해서 제공하겠다는 홍보 문구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때문에 불법 복제한 파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학생들은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해외 출판물의 경우에는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교수 중에는 굳이 교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재가 꼭 필요한 수업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지키는 습관은 이제 우리도 컨텐츠 강국이니만큼 우리 컨텐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2월 21일 화요일 박종원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적 현안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손쉽고 명쾌한 방법 중에 하나가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키워드 경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키워드라는 게 딱 한 단어로 어떤 현상을 집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는 데 참 용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네. 이거는 요즘 키워드라기보다는 다시 부각된 키워드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키워드죠. 요즘 이 성과급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 기사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성과급 기사 보실 거예요. 1000% 지급, 500% 지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다들 와, 연봉만큼 성과급을 받는구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죠. 이게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속도 쓰립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시죠. 올해는 왜 지금 이 기사가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냐면 여러 기업들이 지난해 성과급을 올해 초에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슬슬 입금이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면서 기사가 되고 있고 또 워낙 예민한 문제잖아요. 연봉, 이런 소득. 그러다 보니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지금 상황이 고물과 경기 둔화가 겹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속이 쓰리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단지 많이 받았다. 이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지만 이 키워드를 보다 보면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드로 성과급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다들 얼마나 성과급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너무 배가 아프면서도 궁금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먼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권부터 보면요. 지금 작년 성과급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가장 큰 5개의 은행으로 합치면 대략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5곳이. 1조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요? 네. 월급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준다는 거고요. 원래 은행은 연봉도 맞는 곳 아닙니까? 네. 5곳 모두 지금 평균 연봉 1억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퍼센테이지로 찾아보니 보통 기본급의 3, 400%가 기본이더라고요. 굉장하네요. 네. 서너 달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금융권에서 유달리 은행에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이렇게 성과급의 400%를 받는 게 다른 금융권도 비슷한가요? 요즘에 조용히 웃고 있는 또 다른 직종들도 있는데요. 같은 금융권에 보험사, 카드사도 굉장히 지금 성과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생명사, 선외보험사들은 지난해 9조 원 정도의 수익을 엄청 큰 수익을 거뒀죠. 그랬는데 올해 지급한 성과급이 보통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연봉에 5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작년 연봉의 절반만큼을 보너스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나 보험사들 다 이렇게 비슷하고요. 기사에 따라서 인용되는 걸 보면 한 5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차장급 직원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보사, 손보사, 그 다음에 은행, 카드사는 또 어떻습니까? 카드사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카드사도 대략적으로 카드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하게 대략 연봉의 50%, 최대 50%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몇 달치 월급은 거의 기본적으로 받아간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S화재, S생명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 친구들이 밥을 많이 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직원들 중에서는 역대 최대인 연봉의 한 40%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은 친구들도 화재사에는 꽤 있고 생명사에서도 연봉의 한 20% 이상을 꽤 받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카드사도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 높은 성과급을 받은 어떤 산업군이 금융권에만 국한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금융 말고 다른 섹터도 있습니까? 워낙 금융권 성과급이 많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 면이 있는데요. 주목받지 못한 곳 중에 하나가 정유사도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회사들이죠. 여기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3대 정유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곳,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는 성과급 100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000%면 은행이랑 그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10달치 월급을 준 거고 SK이노베이션은 회사에서 800%를 주려고 했더니 노조에서 너무 적다. 지금 거의 노사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누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누구나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체감이 되는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에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두 곳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급을 800% 지급했는데 너무 적다고 노조와 반대 다툼을 한다니 이거 제가 어디가 더 많이 받나요? 이런 질문 더 했다가는 이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날 것 같고요. 슬슬 이미 누적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금융권 정유사가 이렇게 몇백 퍼센트에 다다른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는 뭔가 배경이 있나요? 친구분들이 밥 산다고 하고 이러면 어디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나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찾아보면 가장 큰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수혜를 본 업종이다. 두 곳이 대표적으로. 우선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대출이자겠죠. 그리고 그 대출이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을 받아서 주는 금리를 빼는 거죠. 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예대맞은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차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을 때는 그 차이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은행은 고금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나 카드사도 비슷하게 대출금리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금융권이 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를 이렇게 봤다 할 수 있고. 정유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유사는 어떻게 수입을 내냐면 외국에서 원유를 사와서 굉장히 큰 정유공장에 넣고 그걸 돌리면 우리가 쓰는 휘발유, 경유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걸로 수입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 두 상품의 가격 차이, 이걸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고유가로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수입을 낸 겁니다. 두 업종 모두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밖에서 온 변수, 고유가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성과를 낸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요즘 이제 은행에서 또는 심지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에서 카드사론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빌려서 쓰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을 것 같은데 이때 요즘 적용받는 금리가 다들 높아서 한숨짓고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사의 이런 높은 성과급, 이거 뭔가 좀 논란의 여지에 있는 거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죠.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감되는 분이 많잖아요. 특히 카드사, 카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20%,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서 정말 힘들 때 쓰는 건데 그럴 때 보는 숫자가 너무 높고 또 그거 가지고 큰 수익을 눌린다고 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저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출 문자만 오면 굉장히 덜컹덜컹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수입은 비슷한데 자꾸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금리를 많이 받는 거 아닌가. 한번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또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요. 통계를 찾아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IMF가 전 세계 국가, 주요국들의 예대맞은 차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2017년부터 5년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보다 예대맞은이 작은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헝가리 빼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2.05%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어디가 더 높냐면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거의 5%에 육박하고요. 노르웨이도 한 2, 3%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엄청난 예대마진을 챙기는 건 또 아니다. 이게 또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방금 엄청난 성과금 말씀해 주셨길래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은행이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랑 이익으로 많은 걸 가져간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서 싼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싼 상황인데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대출금리 저도 낮췄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억누르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또 나오냐면 한국은 전 세계 주유국 중에 가장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GDP 대비 104%인데요.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대출을 더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했었거든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진다. 이러다 터진다. 그랬는데 지금보다 낮추게 되면 이 가계부채 문제에 가속페달을 더 밟게 되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한국이 추가적으로 예대마진을 통해서 큰 폭의 이익을 은행들이 누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줬다라는 건 뭔가 돈을 버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남기면 어떻게 저렇게 수십조원을 버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장사할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박리담애라는 게 있죠. 싸게 많이 파는 게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은행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은행이 이자 예대마진 가는 건 적지만 이렇게 많이 번 비결은 자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건데요.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사실 제가 대출을 받으면 그건 은행의 자산이 되거든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은행들은 조금만 받아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이걸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 은행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또는 기업부채 다 포함해서 그게 커지고 늘어나니까 은행이 어떻게 보면 좀 값싸게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값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봐도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은행이 너무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닌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최근 정부에서 이슈를 잡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성과급은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뭔가 좀 긴장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더 만들어서 경쟁시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문제인식은 주요 5대 은행이 너무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니까 경쟁적으로 영업을 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다가 매기를 확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영국의 챌린저뱅크라는 정책을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은행이 망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독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챌린저뱅크라는 은행은 면허 산업이잖아요. 이걸 무려 한 50개 가까이를 뿌린 겁니다. 한 번에 경쟁자를 확 진입시켜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면허를 추가 발행해서 경쟁을 유도하자 이건데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경쟁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5대 은행 체제가 된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IMF나 여러 금융위기 겪으면서 은행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요즘 MZ세대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거래 은행이 조흥은행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기자님은 어디셨어요? 저는 그거를 딱 기억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만 나고 있는 상황. 그런 게 있었지 하는 느낌? 가끔 요즘 드라마 보면 평화은행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미은행 은행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은행들이 우리가 더 클 거야 이러면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다 망하다 보니까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특히 굉장히 등락이 심하잖아요. 소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지금처럼 큰 은행이 아니면 작은 은행이 많으면 한 번 경쟁이 왔을 때 은행이 우르르 망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뱅크라고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이걸 작은 은행을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이렇게 은행을 늘리면 큰 은행을 늘리려는 거가 아니라 작은 은행을 늘리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챌린저 뱅크라는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의 핀테크 기반의 조그마한 은행들을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은행들을 많이 시장에 투입을 시켜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의 체력도 작고 요즘같이 PF 위기 이런 게 예를 들면 오거나 얼마 전 코로나 위기 이런 게 왔을 때 은행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버텨줬거든요.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없게. 그러면 이런 불안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성과급 하나를 뒤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부터 한국의 취약한 경제 구조까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렇네요. 성과급 하나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이 다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성과급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궁극적인 해법들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궁극적인 해법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성과급을 받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많은 수익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은행이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얼마 전까지 반도체 회사들이 1700% 성과급 이렇게 가져가고 해운사도 이번에 그걸 1000% 가져가고 이랬는데 국민들이 그 기업들을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기업들 해외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외화를 벌어온 이런 기업들에 대해 성과급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우면서도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의가 국내 영업에 매몰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잔치한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도 해외에서 금융으로 벌어온 돈으로 국가가 부에 부가 쌓이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국내 시중은행도 해외 진출을 많이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급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떻게 보면 구조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 큐레이터 남국민 기자였고요.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공부한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윤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재미있는 소재 들고 오셔서 기대가 큰데 오늘은 또 뭔가요? 오늘은 송경재의 3점 슈터 박종원 교수님을 생각해서 만화 관련된 얘기 찾아왔어요. 아, 좋아하세요? 네. 저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요즘도 다시 개봉한 슬램덩크. 이거 어렸을 때도 강팬이었고요. 최근에도 극장 가서 두 번이나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저는 네 번 봤거든요. 내가 이겼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극장판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우리 극장가 뿐만 아니라 문화계까지 지금 열풍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N차 관람을 하고 있고 굿즈를 구하기 위해서 밤샘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만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시와 지역 경제를 바꾼 만화의 힘. 만화가 도시와 지역 경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야, 제가 만화 얘기는 여기저기서 저도 많이 해봤고 많이 들었는데 만화가 도시와 그것도 지역 경제까지 바꾼다. 뭔가 사례가 있나요? 경제학자신데 모르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만화 좋아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매년 앙글레미언 지역에서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여기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앙글레미언의 작은 소도시가 실제로 이 만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고 매년 한 25만 명 이상이 만화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 강릉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프랑스의 앙글렘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언 이 두 곳이 만화로 지역 경제를 확 바꿨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사례 연구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김병수 박사가 쓴 만화 웹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전략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웹툰이 지역 균형 발전과 클러스터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9년에 정선주가 쓴 석사학위 논문 만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본 도토리언의 지역 활성화 연구라는 논문을 제가 이번에 참고를 했거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화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명탐정 코난 만화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코난도 보셨어요? 그럼요. 이게 워낙 시리즈가 길잖아요. 다는 못 봤지만. 100권이 넘는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트니버스로 애들 케이블 채널 TV로 봐야 돼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명탐정 코난이 일본 도토리언의 호쿠에이정이라는 작은 농촌마을을 완전히 뒤바꾼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을 지역 경제의 운명을 좀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고로 호쿠에이정은 지난 2005년 10월에 일본 도토리언의 호조정이라는 곳과 다이예이 정이라는 곳이 합병되면서 생겨난 곳이에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총 인구 수가 1만 5천 명, 1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농촌마을이에요. 이렇게 작은 규모면 사실 지역 경제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침체됐을 것 같은데요. 없죠. 침체되죠. 실제로 일본 농업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고 또 일본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그렇듯이 2005년 이전에 호쿠에이정 역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 때문에 노인들 위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도 없고 관광실소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명탐정 코난 마을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180도 반전됩니다. 호쿠에이정 입장에서는 뭔가 활로를 모색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게 명탐정 코난 프로젝트하고는 뭔 관계가 있나요? 명탐정 코나를 그린 작가 아오야마 고쇼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연고가 있군요. 이 지역 출신인데 지금도 매년 1월 새해가 되면 아오야마 고쇼가 이 지역으로 옵니다. 우리가 새해 서울에 집에 내려가듯이 명절에 집에 내려오는데 어쨌든 코난이 90년대 일본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했고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니까 호쿠에이정이 합병하기 이전인 1997년 3월에 다이예정 상공회의소가 코난을 이용해서 뭐 좀 할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지역 경제 상품권을 만드는데 여기에 코난 일러스트를 넣자. 아오야마 고쇼에게 부탁해서 코난 일러스트를 쓰자라고 해서 지역 경제 상품권에 코난이 들어간 코난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권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코난 일러스트가 들어간 지역 경제 상품권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소위 오타쿠들을 비롯한 코난 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지역 경제 상품권을 삽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 경제 상품권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상품권을 사야 지역의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장용의 목적으로 샀거든요. 그렇겠네. 살려는 어떤 이걸로 뭘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겠죠. 갖고 있으려고 산 거니까 실제로 마을인지도는 확 올라갔는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코난 캐릭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 23일에 나이의 역사문화학습관이라는 곳에서 명탐정 코난 특별기획전을 열었어요.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열었는데 이때 방문객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이때 방문객이 2만 4,930명이었다고 합니다.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 지역의 인구 수가 1만 5천명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인구수보다 많죠. 그리고 2005년 한 해 동안 다이의 역사문화학습관 방문자 총 방문자 숫자를 집계한 기록을 보니까 3만 1,463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했잖아요. 7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2만 4,930명이 명탐정 코난 특별기획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전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거니까 이건 굉장한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호쿠이정 사람들이 아 이거다. 명탐정 코난의 힘을 실감하면서 2007년 3월에는 아예 이 다이의 역사문화학습관을 명탐정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이름을 딴 아오야마 고쇼 황토관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아 이름을 바꿨군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거기 전시되는 걸 다 바꿔요. 명탐정 코난 관련. 코난 관련. 그리고 아오야마 고쇼의 작품들로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아오야마 고쇼 박물관은 소위 명탐정 코난 박물관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한 건 관람객 수는 더 늘었겠죠. 대박이 납니다. 소위 대박이 납니다. 명탐정 코난 관련 전시물과 체험관으로 바뀌자 2005년 한 해 방문자 수가 3만 1천 명.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그런데 3만 2천 명이 왔던 곳이 2007년에 7만 8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두 배 이상 방문객이 늘어나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연간 방문자 숫자가 12만 명을 넘어섭니다. 정말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작은 농촌마을이고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방문을 안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코난 박물관 덕분에 외국인 방문자 수가, 관광객 수가 엄청 늘어나요. 2007년에 외국인 방문자 수가 65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1만 5,139명으로 늘어질게 됐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많다. 외국 관광객이 또 많다라는 건 마을의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났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죠. 이 정도 성과면 슬슬 이 호쿠의 정은 마을의 여러 조형물이라든가 입간판을 그냥 다 코난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바꿨어요. 그래요? 다 바꿨어요. 고쇼 향토관을 만들면서 일단은 기차역, 기차역 쪽에 코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기차역부터 코난 박물관까지 오는 길 곳곳에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내판들도 코난 캐릭터를 활용해서 안내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화 속에 나오는 베이커가 상전가가 나오잖아요. 그 상전가를 그대로 옮긴 상전가도 건립해요. 그러면서 코난 거리도 조성을 합니다. 덕분에 마을 전체가 명탐정 코난 만화 속에 마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더 유명해졌어요. 아까 오프닝할 때 만화 하나가 도시와 지역 경제를 바꾼다라는 말씀이 진짜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바꿔놨죠. 한 지역을 만화 캐릭터로 가득한 곳으로 바꿨고 그리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보이지 않던 이 상황을 타개해준 만화가 바로 명탐정 코난이니까요. 그리고 호거의정의 이 성공 사례는 문헌들을 보니까 일본에서 도시 재생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연구하는 사례들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힌트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힌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형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만화고리를 만든다든지 만화산업을 육성화하는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호거의정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거의정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박물관 만들고 코난 조형물들 만들고 마을 전체에 코난 상점가 만들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건립을 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설 건립이 호거의정의 성공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호거의정이 이런 박물관과 코난 관련된 캐릭터들을 활용한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오히려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마을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조성해서 코난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상징물로 활용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코난을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는데 아오야마 고쇼 선생님과 말하는 데이이라는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명탐전 코난 도토리 미스터리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오야마 고쇼 작가는 매년 1월에 새해를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와요. 고향에 내려와서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도쿄나 자기 고주지로 돌아가는데 이걸 후쿠이정에서 착안해서 작가가 고향에 내려왔을 때 작가와의 대화, 대담회를 이벤트로 만들어내세요. 매년 1월마다 이 이벤트가 열리는데 자리를 못 구합니다.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명탐전 코난을 비롯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사인회를 가지고 이러니까 코난 팬들은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자리도 못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연간 방문객 수가 최근에는 12만 명까지 올라갔더니 진짜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코난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후쿠이정 방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탐전 코난 도토리 미스터리 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이에요. 관광 상품인데 투어 참가자들이 단순히 관광지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관광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관광지가 뚜렷한 관광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 곳곳에 우리로 따지면 동네 곳곳에 일종의 미스터리 추리 단서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이 단서들을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찾아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미스터리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후쿠이정을 가봤던 사람들도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에 참가해야 돼요. 그렇네요. 재방문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하나의 진짜 소프트 파워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지만 명산문 코넌과 함께는 거대 미로 체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들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매년 끊임없이 열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넌 팬들이 계속적으로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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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코넌 팬들 마니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연구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 후쿠이정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조형물이나 건물과 같은 만화 속 이미지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만화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명산문 코넌이라는 만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들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명산문 코넌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파워가 이 후쿠이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형물,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후쿠이정은 명산문 코넌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은 우리나라 문체부나 지자체들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님 이 후쿠이정 이 사례는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들에게도 시사점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후쿠이정의 성공은 명산문 코넌 작가가 그 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화 작가나 소설가 중에서 어떤 지역 출신자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추억의 만화 둘리라든지 저는 로봇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둘리 인형 하나 만든다. 그다음에 태권브이 인형 하나 만들고 전시해 놓는다. 이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후쿠이정처럼 소프트 파워적인 이벤트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후쿠이정 같은 경우에 코난의 인기에 기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후쿠이정이 코난에 힘입어서 사실은 지역이 바뀐 거니까 이 말은 욕으로 얘기하면 명탐정 코난의 인기가 사그라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지역 경제의 불씨도 같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후쿠이정의 최대 고민이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후쿠이정은 이제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2의 아오야마 코드쇼와 제2의 명탐정 코난을 배출하자예요. 그래야지 계속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유지되겠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났습니다. 제2의 작가를 배출하겠다는 교육하면 되네요. 그렇죠. 만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을 자체가 코난의 마을이 아니라 만화의 마을, 만화마을이 돼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후쿠이정 같은 경우에 데라코야라는 이름의 만화 교실을 지역에 만들기 시작하고요. 주민센터마다 일러스트 교실과 만화 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좀 더 만화에 친숙해지고 마을 전체가 만화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명탐정 코난의 마을을 넘어서 만화마을로 거듭나겠다는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후쿠이정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화센터가 되게 많아요. 또 웹툰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만화 웹툰 창작센터도 많이 건립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들을 들여다보니까 부천, 춘천은 워낙 유명한 곳이고 부천, 춘천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순천 등지에 지금 만화 웹툰 창작센터가 건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만화작가, 웹툰 작가들과 지망생들이 이곳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자체들과 우리나라의 관료분들은 스타 작가를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대부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만화 관련된 경제학적인 분석을 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만화 산업이 얼마다. 만화 산업 그리고 만화 시장 규모가 얼마다. 웹툰 시장 규모가 얼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물론 우리 만화 시장이 1조 원을 넘긴 아주 거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거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만화 시장이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위권을 형성하는 곳이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 이 부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이렇게 만화 강국이 되는 수 있었던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 사례. 그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이걸 많이 기감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화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농촌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슬럼가로 변모되어가는 도시를 재생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보 지자체 관계분들이 느끼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후쿠이정 같은 사례를 한국형 후쿠이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소프트 파워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신선한 사례 들고 오신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1일 화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